슬픔 6. A mistero 빛으로 가려지는 so so sorrow 미소에 속아 방심하는 그 순간 숨은 비밀을 봐 oh die 더 깊이 빠져들어 봐봐 다 가득한 거짓말 달콤함에 가려져 woo 여기 늘어무는 눈과 끝까지 맞서려는 절망 끝이 있지 않을까 끝장돌스 여기 찾던 곳이 아닌걸 너무 히토피아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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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려요 안녕 클레버TV의 사랑 최민 시은 나예입니다 오늘 저희가 갑자기 굴렀잖아요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되게 넓고 연습하는 거 오늘은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려고 네? 저희가 인기로 모셨습니다 바로 인기는 누군가의 연수기 오 뭐야 누군가의 연수기 맞아요? 오늘 비타민 친구들이 누군가의 선생님입니다 네? 여러분 오늘 학교 가는 길을 누군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음 자 좀만 기다려봅시다 불러볼게 알겠죠? 아 기대된다 아 너무 기대된다 누구지?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엄청 기다렸잖아요 드디어 그분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떨린다 누군지 아세요? 아니요 몰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 네 완전요 힌트 최근에 앨범이 나왔어요 어?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연습을 해봤어요 어? 나 조금 감이 온 거 같아 감이 온 거 같아요? 감이 온 거 같아요? 드링크처 언니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숨은 비밀을 봐 오다 그의 여기로요? 부르면 바로 몰라요 판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판말들어 너무 많이 속았어 한번 불러볼까요? 네 하나 둘 드링크처 언니들 나와주세요 그냥 그냥 손잡아 아 손까지만 드링크처 언니들 나와주세요 와아! 너희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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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 꿈일 거 같아. 자, 가운데 분들 모실게 감사받으세요. 와아! 자, 이렇게.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를. 와아. 모르고 왔어요, 지금 친구들이. 아, 진짜요? 언니들 만나는 건 모르고 왔는데, 만난다니까 아까부터 엄청 떨고. 지금 심으니까. 자, 그러면 언니들 좀 만났으니까. 저희가 또 자기소개를 한 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등캐쳐 분들의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꿈꿔. 두윈 캐쳐입니다. 비타민 친구들 질 수 없잖아요. 우리 언니들한테 비타민 친구들에 대한 존재감을 한 번. 보여주세요. 한 번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비타민입니다. 여러분이 제가 이 인사를 한 수천 번 한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본 중에 제일 떨었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아, 역시 선배님들 앞에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떨렸을까요? 그린게 진짜 선배님들의 봄. 첫인상! 궁금하다. 아, 첫인상! 들어오시냐 마자 지금 아이들 다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. 다들 너무 예쁘네요. 아, 지금 얼굴... 아, 지금 얼굴... 아니, 앞뒤부터... 아, 입에 터진 거예요. 제대로 봤어요. 얼굴 못 보고 애들이 거울로만 살짝 흘끗흘끗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너무 예쁘시고, 카리스마 돈도 안 치시고 너무 멋져요. 진짜 멋져요. 현빈이 이제. 키가 작아져도 안 보여요. 안 보인다고요. 앞에 가서 보세요, 앞에 방찬경으로 오셔서 보셔도 돼요. 눈을 못 뜨겠지, 눈을. 언니들, 너무 잘 예쁘세요. 귀여워 죽겠어. 반짝반짝 빛나요. 너무 아름다운 편이다. 맞아. 진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언니들은 또 우리 조그만 친구들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한 첫인상을 한 번. 활발한 에너지가 너무너무 예쁩니다. 맞아요. 뭔가 되게 대견하고 제가 13살, 15살 때 한창 게임. 놀았죠. 너무 예쁘지, 다들 자랑해요. 파란 하늘에 흩날리는 잉글래시. 되게 자유로운, 아름답고 그네요. 맞아요.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, 이러면서. 진짜요. 이제 어쩔 수 없는 시간에 돌아왔어요. 오늘만큼은 우리 비타민이 드림캐스터 분들의 선생님으로. 기권할게요. 네? 기권할 거예요.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또 만나뵙으니까. 선생님. 네. 오늘 우리 무슨 곡이죠? 학교 가는 길! 학교 가는 길! 학교 가는 길! 진짜 오래 됩니다. 한국 하는 길! 여러면 학교 가는 길! 우리 무츠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일기를 얻고 있네. 보셨어요. 보셨어요? 네. 보셨대. 또 끝달된 선생님의 실물 안 볼 수가 없어요. 우와~~ 우와~~ 오우 저기 살아있는데? 어떻게 보셨어요. 아니 유게 안무 재워야 된다고요? 아니 안무를 저렇게 치는데 웃는 얼굴이 저렇게 유지된다고요? 오늘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? 어 네 좋아요 저희에게 밝음을 좀 상상해주세요. 저희가 어두운 것밖에 안 하고요. 맞아요. 본격적으로 그럼 학교 가는 길 데스다 드림 패처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벌써 지금 저희 느낌 딱 오죠? 그럼 학교 가는 길 안무를 지금부터 우리 나의 선생님과 우리 쪼꼬미 교교님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렴구를 배울 건데 처음에 손은 이렇게 옆으로 하고 허리손 위로 아닐 거야 할 때 해주세요. 리스트하게 끌어주시면 돼요. 어? 이미 다 배우신 것 같아요. 와 역시 언니들 진짜 완전 대박. 너무 잘 알려져가지고 선생님이 좋으니까 네. 비타민 거 아냐 이거요? 아 지금 내 감탄하려고 미리 연습하신 거 아니시죠? 주먹! 아 역시 슈퍼사 다름이다. 주먹 주먹이었어? 지금 채민이가 본인 안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아 여기서 디테일을 마시나요? 어 비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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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는 것 설레는 것 4번 해줘야 돼요.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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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내 몸이 어떻게 하고 있어 느낌이 정해 느낌이 정해 안무 지금까지 배우신 느낌은 어떠신가요? 언니분들의 어려운데요?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느낌이 약간 느낌이 다르네 좀 다르죠? 느낌 좀 달라 오 귀여워 귀여워 너네가 너무 귀여운데 내가 하니까 추웠다 좀 그렇다? 뭔지 알아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 자야 오 뛰어요 아 직선에서 안무가 진짜 창소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끝이에요 오 비타민의 새로운 멤버라고 거의 새로운 멤버 뿜이에요 지금 이거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 고맙다 보이지 마세요 나는 아닌 거야 꿈도 아닌 거야 꿈도 아닌 거야 넌 넌 날 기다린 것 같냐 내게 꼭 지지 말고 이 길은 왜 안내는 건데 이게 또 아니잖아, 시간이잖아 이미 너도 못 다 알았던 거잖아 나랑 하나도 없게 말 없던 일기니 내 땅땅 불기까지는 너희들 어떻게 해 이렇게 단시간에 지금 우리가 와... 아니 진짜 몇 분으로 촬영 안 했는데 네 네 아니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나요? 너무 잘하세요 아니 그런 물개 박수를 거의 이 정도면 저희 명예 비타민들로 좋아요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신곡에 선생님이 되시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곡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저희 트릭캐쳐 디스토피아 로드트 유토피아 오드아이는요 락 사운드와 힙합 장르가 거란돼서 반복되는 후렴곡이 인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시작! 인상적인 곡입니다 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어요? 옆에서 실제로 이렇게 선배님들이 소개하는 거 처음 들었던 거죠? 맞아요 어때요? 어때요? 영광입니다 직접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되게 흐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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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흐닭 흐닭 어떻게 한다고요? 뭐야 저 뭐야 뭐야 저 딱! 뭐야 귀여워 이번 기회에 안무도 배워보지만 또 우리 비타민 친구들이 원래 저희가 퀴즈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지금 세우신 중학생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1 붙는다 비타민 1 붙는다 궁금해달라고 신의자에 조금 물어봤어요 몇 가지 적어봤는데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? 다음 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번 질문부터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힘들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많은데 잠을 이제 좀 못 자는 상황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1시간 자고 일어날 때도 있고 그냥 거의 안 자고 그냥 잠을 잘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팬분들 보면 그게 다 살이 풀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힘들어서 아니요 지금 많아도 돼요 아하하하하 많이 자야 돼요 지금은 자요 맞아 힘났던 점? 저희는 이 직업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직업 만족도거든요 바쁜 게 오히려 저희는 더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팬분들을 보면 다 살이 풀리니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돈독해야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멤버들끼리 좀 돈독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일로와 우리 친구예요 나도 알아줘 나 막내 여기서 막내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꿀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 초에는 진짜 영상을 서로 한 명씩 찍어주면서 천천히 일시정지 해가지고 천천히 넘기면서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다 잡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 잘 맞춰져서 지금은 알아서도 다 척척 해내더라고요 아셨죠? 네 지금 적고 있는 거 맞죠? 네 그러면 우리 비타민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돌 가수가 아니더라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상상하고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언젠가 꿈을 이루게 될 뻔 됐습니다 친구들 지금 너무 예쁜데 맞아요 지금 예쁜 걸 알고 좀 그걸 즐겼으면 좋겠어요 안 예쁜데 좀 난 부족한데 이런 열등감 갖지 말고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든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무조건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네 와 자 그러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우리 드림캐쳐 우리 둔들의 꿈이 있다면? 지금 저희 일곱 명이서 굉장히 돈독하게 잘 지내면서 선녀들과 평생 돈독하게 지내는 게 저희 평생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쭉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? 비타민 친구들 지금 잘 귀에 잘 새게 들었나요? 오늘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실전 안무까지 한번 배워봐야겠죠? 좋아 준비되셨나요? 네 친구들이 연습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마음에 들을 수 있을지 한번 드림캐쳐의 오드아이 방문하도록 가시죠 드디어 우리 드림캐쳐 분들의 오드아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지금 워낙 잘하고 있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후렴만 가보겠습니다 한번 하나 하나 쿵쿵 차 어깨 웨이브 좋아요 오른쪽 프리로 뭔가 막 이렇게 줘도 돼요 아무렇게 줘도 돼요 어 그러면 그렇게 줘도 돼요 스리 좋아요 아니 이렇게 비타민 친구들이 진지하게 하는 것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? 한마디도 안하고 지금 이깎게 몰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네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네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뒤에서 어쩔지 몰라 하는 친구들 조금 끝이 있지 않을까 이때 조금 살짝 텐션을 삭 봐줘야 돼요 모든 힘을 다 모아줘야 돼요 하고 우와 잘하고 있어 유토 피하 왼발 뒤로 좋아요 우와 잘하고 있네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너무 깔끔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극찬을 받을지 몰랐는데 와 와 아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아닌데 한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원수도 보니까 딱 7명인데 어 혹시 대형을 맞춰서 같이 한 번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을까 어 완전 완전 진짜 괜찮겠어요? 할 수 있어요? 네 네 아 좋아 좋아 이 부분 잘할 때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럼 우리 음악 투구 한번 볼까요? 네 고 아니 저는 제 으악 잘해 잘한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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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오드아이 할 때 마인드가 달라요 좋아져요 그러고 다 컨셉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언니를 보니까 또 보고 배우는 게 엄청난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한번 대화까지 맞춰서 연습을 한 번만 좋습니다 됐습니다 가현이 누구예요? 재현 오 시현이 누구예요? 재현 오 메인보컬 많네 동이 누구예요? 동이 오 오케이 너 한 명이 누구였지? 너 한 명이 누구였지? 다미야! 다미야 눈 감아 다미야 눈 감아 다미야 눈 감아 아니 아까 전에 분명히 멤버들끼리 존독해야지 맞아요 멤버들끼리 신뢰한다고 뭐예요? 저희 이해해 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가봐 두지 않아요 맞아요 메인 래퍼 래퍼 기대하겠습니다 다미야 눈 감아 오케이 좋아 귀여워 아기들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너무 우리 너무 귀여웠어 갈게요 자 우리 아기 아기 빅키들 가볼까요? 네 둘 둘 시작 느낌이 잘하는데? 3 2 3 4 조금씩 오 동이 제스처만 똑같아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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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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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7 7 6 9 10 10 10 11 11 12 12 12 13 15 15 15 11 20 12 15 16 16 20 25 20 21 21 22 오늘 우리 선배님들한테 안무도 배우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떠셨나요? 너무 영광이었어요.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. 처음에 엄청 어색해하다가 조금씩 같이 춤춰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요. 오늘 비타민 친구들이 조금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.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춤이 어려워서 친구분들이 힘들 줄 알았는데 엄청 경쟁적으로 잘 따라와줘서 저희 진짜 너무 재밌게 알려주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함께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박상광. 우리 셋 하면 안녕하세요 들깨서입니다. 쉽죠? 쉽죠? 할까요?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감사합니다.